화상 낙조가 잘하려고 이렇게 한 마리 사진 찍으라고 잡아놨네요 아이고 찌푸라 자라야 잘 가거라 가 가 잘 가 얼른 가 일어나 일어나 어이구 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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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잉 아 잘 가서 잘 살아라잉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잘 가잉 응 그래 가 호피도 많이 보게 해주라 응 그래 인사하러 나왔어 그래 잘 가 잘 갔어 오래오래 잘 살아 안녕 자라야 얼른 가거라잉 멀리 집군따로 가 집군따로 가서 잘 살아 응 가거라 응 가거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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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너무 아름답고 좋은 호피네요. 자라야 고맙다. 이렇게 호피 좋은 호피 한 점 줘서. 조수. 자라야 고맙다. 조로변 좀 이렇게 조수. 빛깔 양쪽 다 너무 곱구만. 자라 살려주고 좋은 호피는 이렇게 두 점을 얻었답니다. 찬주동으로 잘 나왔죠. 진짜 멋있네요. 좋은 일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와요. 진짜 아름답고 좋죠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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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호피를 거의게 해줬나 봐. 진짜 좋다. 고맙다. 자라 덕분에 좋은 호피 했구만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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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유가 완전히 자라 같애. 하하. 고맙다. 고맙다. 과일 바다입니다. 하면 잘 들어갔네요. 고마礼. 고맙다. 진짜 아름답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